핸드드립을 믹스커피를 하지 말란 법이 없잖아. 이렇게 해서 부으면 되잖아. 돌려 돌려. 와 진짜 참신하다 참신해. 법대로 하자며.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다. 왜? 고마워요 원강씨. 아 쟤가 뭘 했다고. 그래 얘가 한 게 뭐 있다고. 고마워 민규야. 내가 오늘 네가 한 일 절대로 후회 안 하게 해줄게. 그럼 애들은? 풀려난 거지? 응. 풀려났지. 풀려났어. 풀려났어.